기상캐스터 배혜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층간소음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2년 약 8천건에서 지난해 역대 최다인 4만 6천건입니다 10년 만에 5.3배가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늘어나도록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간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전 인정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건설사들의 꼼수 때문이죠 이 제도는 건설사가 공사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정을 받은 다음 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이 사전 인정 제도로 검증받은 191차의 아파트 중 96%가 인정 등급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당수 업체가 사전에 신청한 구조 설계보다 마감을 더 두껍게 하는 등 성능을 부풀린 다음 검사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 같은 사전 인정 제도를 보완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닥 충격음 측정 시기가 건물 시공 전에서 건물 완공 후로 바뀐다는 겁니다 8월 4일 이후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공사가 끝난 뒤 국토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 검사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만 입주가 허용됩니다 만약 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시공사는 추가 시공 조치나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 강화와 시범 방식도 변경됩니다 의자를 끌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말하는 경량 충격음은 기존 58dB에서 49dB로 쿵쿵 뛰는 소리를 말하는 중량 충격음은 기존 50dB에서 49dB로 조정됩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시행으로 각 건설사마다 분주한 모습인데요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사후 확인제가 층간소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완공 후 승인 단계에서 모든 집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평가할 때 전체 세대의 2%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무작위로 추출하는데요 검사 대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죠 또 검사의 방식이 작업자의 숙련도나 시공 품질 관리에 따라 차단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정도 허점으로 꼽힙니다 중량 충격음이 1dB만 낮아진 것도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과 사건 사고,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할 집이 갈등이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죠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였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였습니다